네 모티프 신디사이저의 보이스 모드 동작 방법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왼편에 보시면 보이스, 퍼포먼스, 마스터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이스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요. 이 보이스에 불이 들어왔으면 디스플레이 창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버튼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프리셋 1, 프리셋 2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플러그 보드까지 있는데 저희 플러그 보드에는 소리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저까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 1의 A에는 총 16가지 음색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셋 B에도 16가지 음색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프리셋 B의 1을 선택을 하면 이 음색은 코러스와 입히 소리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소리를 바꾸는 방법은 휠로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찾게 되면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음색, 단일음색을 찾는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오른편에 더 우측에 보시면 카테고리 서치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카테고리 서치의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음색의 카테고리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 카테고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래편에 보시면 어쿠스틱 피아노 카테고리고요. 이거는 키보드라고 되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일렉 피아노를 모아놓은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오르간, 기타, 베이스, 스트링, 브라스, 리드, 파이프 그리고 얘는 리드 계열, 그리고 얘는 코러스, 패드 계열 여러가지가 있고 총 코미모드까지, H까지 H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음색을 하나 골라서 써볼게요. 서치에 불이 들어와 있고, 카테고리 서치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피아노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 음색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버튼으로 내리거나 올려서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휠을 사용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빠른 단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디스플레이 창 왼편 모드에서 보이스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른편 카테고리에 불이 들어와 있고 원하는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다. 그럼 스트링을 눌러주시고 디스플레이 창을 보신 다음에 버튼으로 이동해 주시거나 그리고 휠로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음색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일 음색을 고르는 방법이고요. 이 음색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펙트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보이스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즈 하는 방법은 유틸리티 버튼에 그리고 노트 시프트를 조정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KBD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SF2를 누르면 KBD로 가게 되고요. 이걸로 다시 조절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효과는 똑같아요.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고급 작동법이나 효과를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